안녕하세요. 분양하는 홍원희입니다. 오늘은 과천 힐스테이트 디센트로 오피스틸과 오피스, 상가까지 다 갖추고, 입지 요건까지 좋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 현장입니다. 1차와 2차로 분할되어 있고, 건축 규모는 치하 6층부터 지상 15층으로 구성되고, 주차는 1차가 313대, 2차 399대 가능합니다. 4호선의 신설력인 과천정보타운역이 예정되어 있으며, 도보로 3분이면 진입이 가능한 매우 뛰어난 입지를 가진 곳입니다. 이외에도 노선 GTXC가 정차하는 인덕원역과 한 정거장으로, 약 2분거리에 있고, 교통호재가 넘치는 현장입니다. 과천 힐스테이트 디센트로 오피스텔은 1차는 126실로 중대형 단지, 2차는 233실로 중소형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오피스텔은 지상 5층에서 지상 15층으로 구성되며, 2차의 경우 오피스는 지상 3층에서 지상 15층까지로 구성되며, 대부분 층의 도면과 면적이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과천 힐스테이트 1차 단지와 2차 단지의 지상과 옥상에는 쉼터와 가든을 꾸며, 입주민과 근로자 등의 휴식처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모델하우스 관람이 가능합니다. 전화주시면 분양하는 홍언니가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